오늘 조은우 팀 3부 초대석 시간에는 명문대 입시 전문 아카데미죠.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즌이면 가장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그쵸? 그쵸. SAT도 있고 입시 때문에. 맞아요. 저희도 바쁘지만 학생들이에요. 워낙 바쁘죠.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설렘도 있고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열심히들 레즈메 써가지고 여기저기 지원도 할 테고 좀 부족했다 싶은 친구들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럴 텐데요. 일단 보니까 우리 버클리 아카데미는 좋은 소식들이 연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SAT에서 만점자가 나왔어요. 네, 이제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번 8월 달에 본 SAT. 그래서 1600 만점을 받았어요. 이 친구는 뭐 평상시에도 공부를 좀 잘했던 친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학생이 한 1300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 여름방학 특강을 하고 그때도 만점을 받은 적은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500, 1550점 이렇게 이렇게 좀 레귤러리 하다가 1600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300점 때면은 그냥 평범한 아이였는데 여기서 뭔가 포인트를 제대로 체크를 잘 좀 짚어주셨나 봐요? 네, 저희 이제 여름 특강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 인프브먼트가 이제 한 300점에서 400점이거든요. 엄청 높은 거예요. 100점씩 올리는 것도 엄청 힘든데. 네, 그래서 이제 1400점대로 들어오면은 1500, 1550점까지 레귤러리 잘 하고요. 그러니까 1550점을 넘기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실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만점을 놓치거나 할 수가 있는데. 몰라서 못 푼다기보다 그냥 진짜 실수인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틀려도 뭐 20점, 30점 깎일 때도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드디어 1600점 만점자가 나왔다. 얼마나 좋을까? 당사자도 좋지만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을 거군요. 그렇죠, 너무 익사이렛 해갖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그 얼리 지원하는 친구들 있었잖아요. 11월 1일에 뭐 그런 친구들 이제 뭐 합격자들도 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UT하고 Priory Deadline이라고 해서 UT하고 그리고 이제 Early Decision, Early Action 한 학생들이 이번 1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마감일이 첫 번째 마감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벌써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은 아이들이 여러 명 있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11월 1일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합격을 내가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뭐 약간 뭐 다른 건가요? 뭐 롤링 어드미션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UT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iory Deadline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오루앤미션이나 그런 계열 학생들은 미리미리 빨리빨리 얘기를 해 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롤링 어드미션 이런 제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하고 합격이면 바로 통지를 해 줘요. 그러니까 이게 롤링 어드미션이라는 게 선착순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Deadline and Mission은 그때까지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 거고요. 롤링 어드미션은 Deadline은 있지만은 그 전에 일찍 늘면은 일찍 일찍 그거를 검토를 해서 미리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롤링 어드미션을 제공하는 학교에는 사실 잘만 준비됐다면 빨리 지원하는 게 훨씬 이득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자리가 한정돼 있고 그러면은 이제 얼리부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니까 이제 Deadline 되면은 그때는 이제 자리가 뭐 반밖에 안 남았다든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훌륭한 친구들이어도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경쟁이나 이런 게 경쟁력이 나중에는 이제 좀 더 검토를 좀 더 시위하게 하겠고 치열해지는 거죠. 네. 치열해지죠. 맞아요.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곧 있으면 땡스기빙이잖아요. 사실 모두가 너무 즐겁고 할리데이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서 약간 느긋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시니어 학생들은 이 기간에도 뭔가를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은 뭐 미리 4월 5월달부터 이제 원서를 준비를 한 학생들은 편히 쉴 수 있는 기간이 되겠지만 이제 지금 이제 좀 하는 학생들은 왜냐하면은 이제 다음 큰 Deadline이 12월 1일 날에 있어요. 곧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12학년 되면은 이제 뭐 학업도 하고 이렇게 해도 바쁘다 보니까 아 그러면 나는 땡스기빙 위크에 그거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카운슬러분들이 털끼를 많이 못 먹고 아 그러면은 대기 중이신 거예요. 이미 스케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케줄이 다 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주시고 저도 그렇게 상시 대기 중이신 거군요. 아니 제가 제 주변에 조금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들은 애가 타는데 우리 아이는 세상에 천하태평이다. 뭔가 조급해하지 않고 뭔가 준비를 안 하는 것 같다.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막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이 짧게나마 또 이렇게 우리 버클리 아카데미에 뭐 이렇게 문의를 하시고 마지막 좀 마무리라도 좀 이렇게 어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은 좀 준비해온 학생들은 뭐 검토 위주로 부탁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불이 붙어갖고 막 해당하는 학생들은 뭐 매일마다 와서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네. 진짜 매일매일 와야 되고. 아니 이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어떤 생각도 정리가 되고 포트폴리오도 더 좀 풍성하게 만들 텐데 촉박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더 내세우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미싸는 경우도 좀 생길 수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델라인도 몰랐다가 네. 어? 다른 애들 때는 뭘 넣는다고 하는데? 어? 나 뭐 하고 있었지?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델라인을 체크하면서 아 그럼 이거 준비해야 되고 이거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급해진 학생들도 많죠. 그러니까 발등이 불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카운슬러들이 이제 게이웨이 이런 거를 해서 미리미리 준비한 학생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아울리 서비스로 필요한 거를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뭔가 촉박한데 어떤 좀 흐름을 좀 제대로 잡고 싶다. 좀 정리를 하고 싶다. 어떤 조언이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 버클리 아카데미에 언제든지 좀 연락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에서 버클리 아카데미 치시거나 또 뭐 전화 상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번호는 469-562-3324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또 뭐 SAT 특강이나 이 겨울 특강도 조금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을 특강들이 계속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은 또 윈터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윈터 특강은 이제 마지막 페이퍼베이스 SAT가 끝나고 이제 3월달부터 이제 버추어 SAT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대해서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는 반이에요. 아, 이제 디지털로 바뀌게 되는군요. 대면에서. 그러다 보면 또 이런 게 약한 친구들은 또 ACT 뭐 이런 걸로 또 전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SAT 프랩도 있지만은 ACT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미리 2학기 때 준비해야 될 과목이나 이런 거를 미리 선행하는 클래스들도 있고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좀 이렇게 매번 들으실 때마다 관심들은 있으시면서 선뜻 이렇게 한 발을 떼기가 되게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 지금이라도 가야지 그러면 보통 이렇게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좀 많이들 시작하시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부담 없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부모님께서 알아야 이제 학생들한테도 조언을 해 줄 수가 있고 네, 네. 그래야 이제 놓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없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걸 놓치면 또 나중에 이제 안타까움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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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직 뭐 10학년이다, 9학년이다 여유 있는 게 결코 아닌 거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치열해졌기 때문에 여유가, 학생들은 항상 여유롭죠. 그러니까요. 꿈이 많잖아요. 네, 꿈이 많고 이제 할 것도 많고. 순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많은데 이제 어느 정도 목표에 따라서 여유가 지금 내가 여유가 있을 때인가 아닌가 그거라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그런 파악들은 좀 부모님들이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조금 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하시면 잔소리 이렇게 들을 수도 있으니까. 옆집 형한테라도. 만약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을 이렇게 전달하거나 아니면 좀 그거를.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뭐 얘기를 듣는다거나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구나. 네. 요즘 학생들은 이제 why나 이런 걸 딱 잡아주면 이렇게 많이 잘 모르베이스 돼서 하기 때문에 그것만 좀 딱 잡아주고 빅픽쳐로 이렇게 해주면 네. 그러면 이게 필요하겠다 하면 좀 더 열심히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제 2023년 입시 전략 세우기 우리가 1편부터 딱 이렇게 대대적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3화인 거예요. 텍사스 특별히 텍사스에 사시는 분들이 텍사스에 있는 대학에 가려고 하는 그 충성도가 타주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쏠림 현상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이 텍사스 주립대와 사립대의 비교 분석 오늘 좀 해 주실 거잖아요. 꼭 텍사스 주립대만 너무 몰두하지 말아라 약간 좀 그런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텍사스 주립대하고 사립대에 이제 포인트를 주겠지만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주립대 사립대 미국에 있는 모든 이런 대학교를 선택하는 거 고르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과정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독 더 이제 주립대에 더 주목하는 이유가 사립대 하면 일단 학비 너무 비싸잖아 이 생각을 먼저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라이스택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스택이 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립대 인스테이시면 뭐 8,000불에서 1,000불 시작을 해서 뭐 안아봤자 2만 불 그런데 이제 사립대를 본다고 하면은 4만 불 5만 불. 거기가 스타트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 차같이 이만큼의 프라이스택가 매년마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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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학생들이 절대로 그 프라이스 태그를 내고 가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여지는 거에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네. 사실은 보여지는 건 그거지만 훨씬 더 저렴하게 좋은 조건으로 사립대도 지원할 수 있다. 네. 이제 베일러 같은 경우에는 합격 되자마자 반으로 깎아줘요. 진짜요?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선호하는 학생이 원하는 학생이 베일러를 지원했으면 아마 UT도 지원했을 거고 ANS도 지원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학생을 진짜 원하는데 프라이스테그 때문에 못 온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는 그 학생을 놓치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스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했으면 그거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합격이 되면 우선 합격이 되면 학교 측에서 나를 원한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뿌리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군요. 그 학생을 영입하기 위해서.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의외로 진짜 그런 함정이 있더라고요. 원장님. 실컨이 주립대를 보내놨더니 우리 학비 다 내고 갔어. 그러면서 오히려. 네. 그리고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Need-based financial aid는 많지만 Merit-based financial aid가 적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이 아닌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이런 게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Need-based도 있지만 Merit-based로 scholarship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훨씬 다양하다. 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사립대를 더 싸게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만약에 UT 어시틴을 갔으면 한 3, 4만 불을 냈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립대 갔더니 전액으로 다 해줬다. 아니면 1, 2만 불에 그냥 다 했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원서 제작도 중요한 이유가 이제 에세이 하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걸로 이제 그 입학 사전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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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권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풀 라이드로 데리고 오고 싶다. 뭐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 중에서 이제 UT Dallas 여기에 이제 학점이나 이런 게 안 좋았는데 에세이를 워낙 잘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그 입학 사전관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너는 꼭 우리 학교로 와라. 우리가 풀 장학금 줄 테니까 우리 학교로 와라 해서 거기로 가게 됐어요. 감동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입학 사전관도 사람인지라 그 에세이에 의해서 감동받고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 저희 그러면 더 본격적으로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르세라핌이 부릅니다. Perfect Night. 네. 오늘 명문대 입시 전문 아카데미죠.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님 모시고 2023년 아직 입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텍사스 주립대냐 사립대냐 우리 아이를 어떤 곳으로 보내야 또 우리 아이가 어떤 곳으로 가야 행복하고 만족도가 높을까 이걸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얼리는 끝났고 이제 텍사스 주립대 마감일도 12월 1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큰 데이트 프리어리 데리라인이 11월 1일로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큰데리 데리라인이 12월 1일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넣어야 이제 UT 아스틴, UT 달러스 뭐 A&M 이런 거에 맞춰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죠. 뭐 UT 샌엔토니오나 이런 쪽은 2월달 이렇게 마감일이 있어요. 아 조금 더 늦게 있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인기 있는 전공들은 좀 빨리 서둘러야 되잖아요. 워낙 지원자들이 많을 테니까 네. 그리고 A&M에, UT 아스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롤링 앤미션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찍 원서를 넣으면 더 좋은 성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2월 1일이 마감일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넣을 수는 있는 거네요. 네. 다만 이제 원서가 퍼펙트하게 돼야 이제 넣는 건 이제 날짜만 빨리 넣어야 되겠다. 한국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맞아요. 하는 게 많잖아요. 내 이름이라도 걸어놓자. 네.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된 준비된 원서를 빨리 넣는 게 이제 학생한테 제일 도움이 되죠. 맞아요. 진짜. 그 빨리 잘해야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집어넣으면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또 이 대학 지원을 작성하는 거 원서며, 에세이며 이게 지난번에도 오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원서를 지원할 때 나이를 밝히면 안 되니까 제가 원서를 지원할 때는 5개에서 10개, 10개는 많다 이렇게 그래서 거의 5개 정도 지원을 했어요. 아, 학교를 지원할 때? 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10개, 15개 20개 이렇게 지원할 학생들이 맞아요. 10개는 보통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러면 에세이, 학교마다 2, 3개 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0개, 15개 거기에다가 에세이 30개에서 40개 이렇게 되면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완성들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 5월 달부터 여름방을 잘 활용을 해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해서 빨리 늘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한다고 하면 빨리도 해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거나 그러면 조언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몇백자 안에 밀도 있게 내 이야기를 다 집어넣는다는 게 그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뭐 한정 없이 네 얘기 맘껏 해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한정된 글자수로 나를 표현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오랜 준비 시간이 아니면 사실은 되게 허접해질 수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안 하죠. 학교에서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동양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난감해지죠. 맞아요. 내가 누구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끄집어내 주거나 이런 과정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앞뒤 중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시간들 그런 걸 고려해서 좀 해야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아무리 철저고 준비성이 좋은 학생이어도 에세이를 3, 40개 물론 기본 바탕이 있는 거에서 조금 조금 수정이겠지만 그래도 한 5개, 10개만 쓰던 예정과는 다르게 30개, 40개면 조금 조금 수정이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이 되면 되면 좋은 건데 사실 왜 우리 학생들이 주립대를 선호하느냐. 이걸 보면은 집에서도 가깝고 트위션도 뭐 이렇게 싸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나는 사실은 우리 주립대보다는 더 멀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억누르는 친구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텍사스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UT, ANM은 보통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쓰죠. TV에서 토요일마다 이제 풋볼 경기도 나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알지만은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심하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특히 이제 팬데믹 전하고 지금까지 그 차이가 엄청나졌어요. 그래서 이제 UT 아스틴이나 ANM 같은 경우에 ANM 뭐 세이프티 스쿨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절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UT 같은 경우에는 탑 6% 오로앤밋이 있고요. ANM은 탑 10% 더 오로앤밋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텍사스 스테이 스쿨 같은 이제 퍼블릭 스쿨들은 75%를 오로앤밋 인스테이 레지던트로 채워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25%는 더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아니 그런데 요즘은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 뭐 6% 10% 들어도 안전하지 않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어떤 과나 이런 거는 정해주지 않아요. 특히 이제 굉장히 popular하고 competitive한 과를 원한다. 그래서 뭐 business라든지 컴퓨터 science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6%나 10% 안에 든다고 하면은 학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 과에 들어간다는 거 보장이 안 돼요. 그렇군요. 경쟁이 치열한 과는 그것도 제외. 네. 그냥 거기다가 이제 커먼 앱이 생기면서 문제는 경쟁률이 외부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인재들이 워낙 많아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제 프레시먼 클라스를 더 넓히거나 이런 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재들이 많아지면서 좀 더 피키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룸은 한정되어 있는데 들어오고 싶은 아이들은 많아지다 보니까 눈이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실 이제 유티나 ANM 말고도 괜찮은 주립대학들 여기 텍사스 안에 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랭킹을 보시면은 유티하고 ANM이 이제 탑 주립대학교가 되겠고요. 이제 유티달러스도 많이 따라왔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세 개 중에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100이 밖으로 100이 안에 들지를 못해요. 아 그게 너무 신기한 게요 원장님. 이 텍사스가 엄청 큰 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주립대학들의 약진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몇 군데 빼고는 그 순위 안에 드는 학교가 거의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재들 똑똑하고 나는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유티나 ANM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뭐 유티 뭐 시미언 뭐 그레이드 발리 뭐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하게 되거든요. 아예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열외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이제 자동 입학이라고 해도 뭐 전공이 너무 경쟁률이 심한 거는 그걸 안전보장을 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립대도 알아보고 요한에서 뭐 경쟁률 센 그런 과들은 오히려 더 들어가기 힘들다. 이런 거를 좀 보면서 그러면은 차라리 그러려면은 아예 뭐 탑 사립대 쪽을 좀 노려보는 건 어떨까요? 사립대의 이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학부모님들께 또 그 메리트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립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학교가 크기 때문에 one-on-one attention이나 이런 거를 바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나서서 찾아가지 않는 한은 누가 이 학생을 이끌어주고 나서서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립대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싼 학비와 그리고 이제 여러 기관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반, 4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되기 때문에 좀 더 teacher-to-student ratio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좋고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주립대는 몇만 명 이러다 보니까 거의 또 수업도 조교들한테 받는 것도 많고 교수님이 아니라 그런 것도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프레시먼 클라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UC버클리를 나왔지만은 UC 같은 경우 프레시먼 클라스면은 400명, 500명 이렇게 강릉이 모여서 프로페서? 하기에 저게 점 같은 모일 분이 프로페서이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진짜로 학업이나 적은 전부 다 이제 graduate student들이 이렇게 하죠. 학생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분담을 안 하면은 다 못하니까. 그렇지만 사립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교수대 학생 비율이 1대 7, 1대 6 뭐 이 정도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어디 카페 가면 프로페서 거기 앉아 계시거든요. 말도 걸을 수도 있고. 맞아요. 개인적으로도 친해질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좀 높아지는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그런 accessibility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graduate school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recommendation letter를 받아야 된다. 맞아요. 아니면 프로페서를 만나서 뭐 진행시키거나 인턴십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사립대가 이제 접근이 조금 더 쉬워. 그러네요.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텍사스 내에서도 좀 사립대학 좋은 곳 있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RICE가 있고요. 달러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SMU, TCU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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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SMU 비즈니스나 이런 쪽도 굉장히 랭킹이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킹이나 특히 텍사스 안에서 네트워킹은 뭐 UT 계열도 그렇지만은 이제 SMU나 이런 대학교에 나오면 텍사스 안에서도 네트워킹이 굉장히 수월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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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원장님 꼭 인 서울이어야 되고 어느 특정한 대학을 나와야만 성공한다라고 하지만 참 미국의 좋은 점은 주마다 자기네 그 학생들을 다 수용하고 뭔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특히 텍사스는 UT 그라주엣하고 A&M 그라주엣이 많아서 직장 어느 직장을 가서도 상사들이 뭐 A&M 졸업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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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미국분들은 그 플래그나 이런 거를 아주 프라울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지기고 차고 그냥 뭐 오시고 다 하고 다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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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마치 연고전을 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라이스처럼 SMU처럼 좋은 사립대도 있다. 이런 데 가서 오히려 뭐 장학금이며 그런 혜택을 더 잘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사립대는 이제 다른 쪽에서 받아오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이제 Ameri-Base Scholarship을 줄 수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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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tate이나 Federal Law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주지 못하지만은 이제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Alumni 그래서 Alumni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Scholarship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법의 어떤 테두리를 조금 더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조성할 수 있군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다. 누굴 주고 싶다. 나는 왼손잡이들한테 주고 싶어. 왼손잡이 Scholarship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아. 좋다. 그런 거. 아. 그래서 펀드가 많은 거군요.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오늘 이제 텍사스 주립대와 또 이제 밖에 있는 사립대 어떤 것을 놓고 고민하실까요? 진짜 많은 부모님들은 현실적인 거잖아요. 아이들은 사실 돈 걱정 없이 막 꿈을 꾸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경제적인 거 절대 고려 안 하실 수가 없는데 우리 오늘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어? 그럼 사립대도 한번 도전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네. 이제 옛날같이 UT 뭐 A&M 이게 워낙 쉬운 학교들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옵션들을 많이 찾으셔야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스티커 샥 때문에 프라이스 때문에 사립대를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합격이 되고 그러면 이제 파이낸처 에이드를 받고 그때 선택하셔도 되니까 맞아요. 지금은 초이스나 이런 거를 많이 좀 넓히고 이제 오늘은 이제 텍사스 안에서만은 얘기를 했지만은 텍사스 밖으로도 RSA 트위션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측에서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인재다 하면은 어떤 수를 써서든지 그 학생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하니까 맞아요. 첫 번째는 그런 인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두 번째는 원서를 잘 써서 자기 어필을 해야 되죠.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그런 학생이 되어야 되면 참 더 바랄 아이가 없고 두 번째는 에세이로 나를 더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다. 어필할 수 있다. 참 오늘 또 이제 이 주립대와 사립대 텍사스 안에 있는 이 두 종류의 학교들을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입시 전략을 짜고 계신 많은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팁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늘도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님 모시고 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